클리프로도 최대한 위치 거기대로 아무것도 안 나와요 휠체어요? 휠체어? 아, 언더월보스 진짜 싫은데 진짜, 진짜네? 진짜네? 거른다 말 그대로 휠체어입니다 휠체어 타고 있는 무슨 한, 뭐 어쨌든 뭐 그렇게 생겼는데 휠체어 타고 있는 사람인데 일단은 되게 내는 소리도 이상하고 움직이는 것도 이상해가지고 제가 싫어하는 보스예요 그냥 싫어하는 것도 되게 싫어요, 진짜 근데 언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었지? 다섯 명이나 죽었네 아니, 박수 휠체어 휠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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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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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